안녕하세요 여러분 독한튜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다름이 아니라 치즈댁에서 가입이 완료되었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 치즈댁에서 방송도 많이 할거에요. 유튜브에서보다 말입니다. 저는 이 영상 밑에 링크를 놓았어요. 한번 독한튜브 치즈댁 채널에 와주셔서 팔로우 부탁드립니다. 그냥 치즈댁에서 여러가지 게임 방송 예정이에요. 최근에는 유튜브에서 거의 격투게임만 방송했죠. 그거는 그냥 그 알고리즘 때문이에요. 제 시청자들이 다 철권에 의한 관심인 것 같아서 철권과 다른 격투게임만 방송밖에 못했었어요. 근데 오래전부터 저를 팔로우 하신 분들이 제가 옛날에 다른 게임도 많이 방송했다는 사실을 아시죠? 특히 뭐 공포게임방송 관심 많아요. 왜냐면 전 보통 무슨 격투게임 할 때 집중도 많이 해야 하니까 한국어로 말하는 것이 진짜 어려워요. 근데 좀 스토리 더 많이 있는 게임에 한국어로 얘기하는 것이 더 편해져요. 그래서 그런 게임도 가끔 방송하고 싶어요. 아무튼 여러분 그냥 영상 밑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고 한번 치즈댁 채널도 팔로우 해주시면 좋겠어요. 너무 고마워요. 안타깝게는 치즈댁에서 도네이션이란 거 안 돼요. 한국은행 계좌 없으니까요. 근데 그거 상관없어요. 그냥 뭐 재밌게 놀자 지지지겠어요. 그럼 좀 이따 봐요. 바바이.